어 그러면 옆에 탄 사람 모가지 디스크 걸린다 내가 컵에 물 들고 있다면 다 쏟아 버릴까 아이고 야 이건 뭐 말 타는거 볼래 찍어줄래 담배 피울래 계속 컵 스트레이트 바란스 잡은 상태에서 좌우 밴딩 밴딩이 중요한 거 아니야 바란스 그 땡기면 다 꺾이지 안 꺾이는 말이 있냐 거기서 털고 나서 다리 모자랬어 그러니까 코너의 추진을 갖고 돌아가 아니면 곡선에서 시팅 트로트를 해 봐 미리 그래 그래 라고 바란스 잡혔으면 그 다음에 인증 속보 또 기다려 쿵쩍 쿵쩍 깜빡 이